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선입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오늘 개점 첫날입니다. 개점 첫날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실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개점을 하면서 어떤 분을 모시고 첫 번째 말씀을 들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젊은 분은 용혜인 의원을 모셨고요. 그리고 어르신 가운데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한평생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저희 편의점 단골 고객님들께 특별히 모시려고 합니다. 시대의 등불이죠. 함세용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정말 저희 티저 영상으로도 함께해 주시고 저희 시작부터 끝까지 신부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 함께해 주시는 시민분들께서도 벌써부터 신부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명품 인터뷰 이렇게 시민들께서 의견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신부님 사진을 저희가 사제단에서 구했어요. 이건 언제 때 신부님 굉장히 젊은 시절의 사진입니다. 언제 때예요? 앞에 보면 2005년에 써 있네요. 2005년. 그러니까 20년 전. 이때도 굉장히 젊으셨을 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1979년. 79년. 감옥 12월 8일. 감옥에서 나와서 긴급 조치 해제 되어서 성당에서 미사 지낼 때. 그렇구나. 어디 행사장. 행사장 같아요. 그리고. 야외 미사. 야외 미사 때. 미사 집전하시는 이런 모습들. 이때만 해도 신부님 상당히. 팔팔했죠. 젊으셨어요. 올해 신부님 81. 그러니까 세상 연령으로 따지면 상당히 올해 세월을 보내신 편에 든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신부님.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모세가 80세의 해방운동에 투신하셨어요. 아 정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동창 사재들 만나면 지금 80세부터 우리가 다시 투신해야 된다. 이러고 이제 우리끼리 또 웃으면서 기도도 하고 다짐도 하고 있습니다. 80세. 해방투쟁하기 딱 좋은 나이다. 해방투쟁하기 딱 좋은 연세에 저희가 세웅 신부님 모시고 지금 시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여쭈려고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다시 많이 바빠지셨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사회 원로 기자회견에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당시 이재명 대표 구속되냐 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구속은 나라의 위기를 부를 뿐이다. 이런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런 판단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정치는 일종의 상식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종합예술이잖아요. 그 안에 이제 명암이 엇갈리게 되는데 아주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격언도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건 정화작업도 아니고 정화작업을 하려면 자신부터 깨끗해야 되거든요. 또 자기 가족 또 형제자매들 가족들에 대한 범죄는 전부 다 숨기고 또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한 조사만 너무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을 지켜보면서 성경에 자기 눈에 있는 들뽀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문제 삼는 전형적인 바리사의 위선자들의 표본 이게 오늘의 정치 현실 또 검찰의 수사 방식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 아닌가 이러면서 좀 슬퍼요. 마음이 아프고 이런 내용들 사실 저는 천반부에 조금은 기대했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을 조사했던 장본인이었고 나름대로 또 촛불 전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진심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일종의 위장이었다랄까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슬퍼요. 신부님께서도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직접 만나신 적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2006, 2007년인 것 같아요. 김용철 변호사 삼성비자금 사건에 대해서 그분이 기자회견하고 은과하고 계실 때 제가 제기동 성당에 있었는데 그때 같이 제가 한 20일 있었어요.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님이 고심 끝에 삼성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삼성이 워낙 큰 기업이고 역량력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제대로 조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검찰도 다 이른바 떡값이라고 해서 다 돈을 받아 먹었잖아요. 제가 어떻게 2, 3천만 원 떡이 있냐. 그건 떡값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건 뇌물이다. 검찰은 삼성으로부터 거의 모든 검사들이 뇌물을 받아 먹었다. 이거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을 당시인데 또 김용철 변호사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다가 고민하다가 윤석열 검사 이분들이 특수부 검사의 후배들이래요. 직접 검사, 검찰에 가서 검찰 조사를 받고 검찰이 직접적으로 이끄는 수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검찰에 출동하기로 했어요. 그때 밤 12시에 검찰 두 분이 오셨는데 그때 한 분이 윤석열 검사였어요. 밤 12시에? 네, 12시에. 그러면 밤 12시에 제기동 성당으로 직접 온 분이 윤석열 검사. 그럼 그때 신부님 처음 만나요? 그때 처음 만나서 밤 12시니까 막수하고 검사 두 분이 왔으니까 잘 모시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김용철 변호사를 데리러 온 분이 바로 윤석열 검사였어요. 그때 처음에 딱 인상이 어떻던가요? 밤중인데요. 다 젊은 것 같아요. 깜깜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 당시는 그래도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잘한다고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신뢰를 해야 되겠다. 믿을만한까지는 안 가지만 신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죠. 이제. 그렇구나. 그런데 사실 그때 삼성 특검도 잘 맞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과 그 당시에 비서진들의 공동 책임이죠. 특검을 임명했는데 특검이 다 은건 400억인가를 그냥 도로 찾아줬다고 오히려 저희들이 비아냥을 받았을 정도였어요. 조금 부끄럽게 됐죠. 그런 조사 결과를 아주 뜻은 거룩했는데 결과는 초라하게 된 그런 특검이었습니다. 너무거운 얘기는 할머니는 arrogance지가 Jap주 코어 INFORMAC사 Això essay의umen件은пон RPM hdmdmdmdmdmdsdmdmdsdmdmdsdmdsdmd dsdmdmdv прок compt inevitably.